주요리를 나눠 먹자 이럴 때는 Let's share a main dish 입니다. 자, dish라고 하면 대부분 접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접시도 됩니다. 하지만 요리도 됩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대부분 한 요리는 한 접시에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요리로 생각하시면 돼요. 둘 다 가능해요. 그러면 뭐 요리 관련된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자, 반찬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사실 하나씩 요리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side dish 라고 해요. 주요리는 다 아시죠? 네, main dish 라고 하고 이제 반찬은 메인이 아니잖아요. side로 있으니까 side dish. 그리고 뭐 채식 요리 이라고 하면 vegetarian dish. Oh, this is a vegetarian dish. 이거는 채식 요리야.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. 정통 요리는 traditional dish. 한국 전통 요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런 표현 사용해도 되겠죠? 자, 주요리를 나눠 먹자. 이럴 때는 원어민들이 Let's share a main dish. 이 식당에는 매우 다양한 요리가 있어.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은 이 식당에는 자, 뭐가 있어? 자, 뭐를 가지고 있어요? 자, 매우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. 자, 매우 다양한 거는 그럼 a wide variety of 뭐요? 요리. 여기서는 요리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? 그래서 dishes. This restaurant has a wide variety of dishes. Great job, everyone. 자, 요리, dish. 까먹지 마시고요. 자, 너무 많이 찾으세요. 자막 제공 및 자막을ipes Tunية 여기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